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뭐야 갑자기 왜 회색으로 나오지? 아이 쟤는 이거 뭐야? 골반이야? 저 꽁을 무슨 건빵주머니? 여기다 건빵 넣어놨어? 자, 여기가 어디냐면 히틀러의 별장이죠. 별장으로 저희가 왔어요. 어, 이 사람은 누구지? 당신은 뭐지요? 페레스의 경험이 Todd's 그걸 나한테 알려주는 이유가 뭐야 그걸 나한테 알려주는 이유를 빨리 얘기해 얘기하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어 지하에 뭔가 있다고 하는데 지하에 여기는 위고 지하를 어디로 가야되나 당신은 뭐예요 실수 니는 니가 알아서 하시오 내 목구멍이 보도총이오 성에 접근하십시오 아 얘네들 이 게임이 재밌는게 이런 애들 다 죽일 수 있어요 원래 npc들은 안죽는게 정상인데 죽일 수가 있더라고 신기하게 이렇게 번개칠 때 흑백으로 나오네요 효과 괜찮네요 아 아 아 아 한 마리씩 일어날라고 이것들이 한 마리씩 일어날라고 이것들이 발차기가 뭐였지? 발차기가 뭔지 까먹었다 이거야? 아 이거야 와 나 미쳤나봐 하루만에 어떻게 킬을 까먹을 수가 있지? 스페이스 아니야 이거 패드야 게임 패드 몰라? 삽을 들고 도대체 뭘 할라고 도대체 뭘 할라고 도대체 뭘 할라고 와 안에 엄청 많아요 엉엄하게 많아 왠지 다리를 뽀개놔야될거같은 와 뭐야 이거 와 죽을 뻔했다 어 샷건탄이 왜 이렇게 없지? 큰일 났다 어 엎드려 어 갑자기 저격수가 있어 저기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소환자들 소환자들과 그의 부하들을 물리치십시오 소환자가 보여야 내가 물리치지 아 계속 소환하네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저건 지금 조급밖에 안 보여요 오 저거 노곤 지금 조금 밖에 안보여요 아! 머리 살짝 보였다! 살짝 보였다 살짝 어 얘가 소환자인데 머리만 쏴야 죽거든 저격수다! 소환자가 한 명이 아닌가 보다 아! 한 명이 아니네 수나 때문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나이스 샷! 사장님 반대로 수나를 잡았으니 그냥 가도 될 것 같다 빨리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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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끝이네 소환자가 그럼 여기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맞췄어 둘 네명 아니야 총 네명 네명일수도 있어요 맞네 네명이야 네명 창문마다 한명씩 있는거같아요 저놈이 계속 소환하고 있단말이야 흐어야될 으어야될 제... 하랫 하랫 ... acuerdo, 다 잡았다! 아아핳 și... 소원하는 애들 없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만 다 처리하면 돼 뭐 또 있어? 아이씨 왜 이렇게 많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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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별이...이 아니에요 불 다 꺼진 걸로 봐서는 잡은 것 같은데 더 잡은 것 같은데 목표 완료 별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길을 알려주십시오 오우 아이씨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두개 설치해서 이거 밟고와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있어 사연타 콤프로 내가 끝내주겠어 이거 밟아 밟아야돼 밟아야돼 그렇지 않아 밟고 이쪽으로 여기서 꼬셔서 두개째 밟게 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다시 수거 안되나 아이씨 아까운데 아깝다 아깝다 아 지금 지뢰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야 폭발물 집게 아아 들어갈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폭발물을 설치하고 숨읍시다 설마 쏴야하는건 아니겠지 쏘는거네 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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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탄 오케 루거탄도 우와 이거 왜래 돌에 맞았네 어 이거 위에 떨어지는거 조심해야돼 동굴을 정화하십시오 정화하는 장치가 있을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얘네들 지금 얘네들 잡을때가 아니라 뭔가 정화하는게 있을거야 정화하는게 있을거야 분명히 아니면 얘를 소환을 소환을 하는 애가 있다거나 아닌데 없네 그냥 잡는건가 그러면 모아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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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니까 또 나와 오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자폭병 아 자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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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자폭병 개무서워 저거 자폭병 끝도 없이 나오네 근데 이거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버티는거야 원래 이 게임이 원래 좀 이래가지고 디펜스 형식이 약간 큰 게임이라 디펜스 형식이 약간 큰 게임이라 이걸 또 모아 모아 죽여야겠구나 와... 언덕에서 하면 내가 불리하지 언덕에서 하면 내가 불리하지 재수해진인데 발차기만 해도 되겠는데 아이쿠 아이쿠 케이크 오케이 오케이 체크 포인트 가 봐 버티기를 했잖아 수류탄 2개 지뢰 2개 다이나마이트 2개 압력 지뢰가 있어야 되는데 압력 지뢰가 없습니다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게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보급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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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관을 조사하십시오 관에 뭐가 있길래 이것들 딱 일어나게 생겼는데 기사의 이것들 관뚜껑 만지는 순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들 다 일어날 것 같은데 꼭 스카이림에 나오는 드래... 드로거들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겠어요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겠어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돼 이나 만반의 준비를 해야 이쯤에도 여기 정도 하나 나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도 하나 던져놓고 언제든지 폭파시킬 수 있게 설계는 완벽해 딱 봐도 디펜스잖아 이거 뭐야 거봐 이거 봐 안 돼 여기서 나와 왜 뒤에서 나와 거봐 내 말 맞잖아 안 맞으려고 왜 안 맞아 가슴팍만 맞춰야되니 안전실을 찾으십시오 안전실 안전실 초록굴 안전실 탄약 고충하고 준비됐나 친구 또 깜빵 안에 남아있는 것 보단 낫군 내 집을 죽일 수 없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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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이 잠깐만 잠깐 충전해 놓고 오케이 자 모든 탄을 충전했습니다 갑시다 문 닫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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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부팅이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안죽었어? 아 죽었겠지. 와 철모 날아가는 소리 정말 리얼하네. 창 하면서 날아가는데 와 저 뒤엔 놈 어금니샷 좋았어요. 총알이 총알 때문에 산 줄 알아. 어? 아 이거 또 저거 또 있네. 쥐새끼 쥐새끼 여기 문 열기가 있는데 식량 저장 거군요. 식량 저장하는 곳이야. 저거 봐. 이거 사람 저거를 뜯어먹고 있어요. 이것들이 쥐가 좀비 쥐라서 불안하다. 여기 불안하다. 어 오 와 강화병이다. 아 어 강화병이에요. 강화병 엄청 많. 히히히이! 이거 해골을 다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 요걸 깨야지 저게 사라질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 이 쇄골을 뽀겨야 될 것 같애 오우 봐봐 봐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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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춰도 안 죽는다 탕수육 짜장면 하나 고맙다 2층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데 대사를 못 봤어요 뭐라고 치는지 죽이기 바빠가지고 구해달라는 건가 오오 잠깐만 저거 관통에서 못 뜬 것 같애요 오오케오케 오오케 제가 구해달라는 건데 죽었네 어 죽었어요 난 여기 이 게임하면서 생존자를 살려본 적이 없어요 아이씨 오 늦은 것 같애 오히려 난 생존자를 죽였습니다 어 이거보니까 그 랜슬롯 생각나다 랜슬롯 스포라서 내가 처음 말은 못하겠는데 코 그 코 생각나 아 아 줘봐 아 저런 것 같더라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출입문이 닫기 전에 빨리빨리 올라와야지 가방이라도 던지는가 지하철처럼 잠깐 저기도 문이 있었는데